뉴스 특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안디오 교회 등 교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 때문에 내일부터 12일 동안 광주의 모든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통했습니다. 광주시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준수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오늘 오전 광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명이 나왔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8명은 광주 서구 안디오 교회와 관련한 감염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광주 안디오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6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광주시는 해당 교회에서 지난 24일 예배 참석자 431명의 명단을 제출받았는데요. 현재까지 427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안디오 교회 신도 365명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에서는 또 다른 종교시설인 광주 동구의 꿈이 있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는 소속 장로 1명이 광주 안디오 교회를 방문한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교회 신도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통해 현재까지 14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자 광주시는 내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광주지역 모든 교회의 대면 예배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주에서는 오늘 교회 관련 외에도 7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는데요. 성일오락실과 연관된 확진자 3명과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그리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각각 2명씩 확진됐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앞서 보신대로 오늘 오후 이용석 광주광역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시장 브리핑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광주가 코로나19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3일 동안 확진자 210명이 발생했습니다. 새해 들어 불과 28일 만에 누적 확진자 1,733명에 36%인 63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시민, 의료진, 방역당국이 힘을 모아 극복해 왔습니다만, 새해 들어 요양병원 등의 집단 감염에 이어 교회 관련 대규모 집단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역사회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내일부터 강주시 내 모든 교회에 대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번 달에 TCS 국제학교를 비롯해 교회 관련 확진자가 총 212명입니다. 다양한 직업군이 제한된 공간에 일정 시간 모여 밀접하게 예배하고 교류하는 특성상 일부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교회 관련 확진자 중에는 병원, 유치원, 학교, 공공기관, 요양보호사, 패스트푸드,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고 N차 감염이 이미 시작된 상황입니다. 또한 교회 간의 긴밀한 교류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일부터 2월 10일까지 12일간 강규시 내 모든 교회에 대해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각종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됩니다. 현 상황이 급박하고 이중해서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방역수칙을 성실하게 지켜주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 시행이 1월 31일로 끝납니다. 이후 방역조치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우리시 계획을 추가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광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직접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동안은 감염병예방법 등의 입안 사항에 대해 구청이 검토하고 조치하였지만 앞으로는 주요 위반 조치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직접 고발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시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을 야기한 광주 TCS 국제학교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법률 검토 결과 초중등 교육법 위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이생법 위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5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는 1월 24일 예배 참석 교인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교회로부터 예배 참석자 431명의 명단을 제출받았고 이 중 427명이 어제 저녁 10시까지 검사를 마쳤습니다. 미검사자는 오늘 중으로 검사를 실시할 애정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출된 명단이 사실과 다르거나 어제까지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이 확정 판정을 받은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안 사안별로 고발 등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지난 1월 27일 5인 이상의 모든 피인과 교육시설과 5인 이상의 모든 합숙시설은 관할 구청 안전신문고에 자진 신고하고 검사를 받도록 행령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에게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와 1년째 사투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간 밤낮 가리지 않고 주말도 없이 애써온 의료진과 방역 공직자들의 피로도가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와 전쟁 중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이 우리의 양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최고의 긴장감과 사명감을 갖고 조금만 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섯 분의 구청장님을 비롯해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방역 종사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과 함께 보다 철저한 방역을 부탁드립니다. 시장인 저부터 더욱 긴장감을 갖고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부터 확진자 숫자가 한자리로 줄어들 때까지 24시간 비상근무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 강곡히 호소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방역당국의 관리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우리 사회 이곳저곳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도 어디엔가 제2, 제3의 TCS 국제학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복잡타기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철저한 방역관리에 시민들의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가 더해질 때 비로소 코로나19 차단에 필요충분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방역당국은 더욱 절실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역시 각자가 스스로의 방역에 있어서 만큼은 더욱 철저하게 지켜주십시오. 아울러 집단감염에 우려가 있는 장소와 시설을 발견하면 즉시 가날구청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우리시 방역조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판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보완해서 방역의 완결성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방역과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시장인 재가 모두 떠안을 것입니다. 지금은 방역의 지역의 역량과 모두의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광주 시민은 어려울 때마다 더욱 뭉치고 강해지면서 극복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발휘해서 이 위기를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광주, 전남 역시 백신 접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다음 달부터 단계별 접종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시 도민 200만 명의 접종이 우선 목표입니다. 최성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과 요양병원 등을 우선 대상자로 분기별로 단계적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광주, 전남도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부터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목표는 광주가 101만 5천여 명, 전남은 102만여 명. 다만 분기별 접종 인원은 백신 물량 확보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백신 종료 역시 아직 미정입니다. 예방접종은 백신의 유통과 보관, 이상반응 대처 등을 위해 지역별 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광주는 5개 자취구별로 한 곳씩 예방접종 센터를 구축기로 했고, 전남은 다음 달 9개 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3월부터 전체 시군으로 확대합니다. 장애인과 요양시설 등의 경우 보건소에서 방문 접종하고, 백신 접종 상황 등을 고려해 위탁 의료기관도 선정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임산부와 18세 미만 소아, 청소년의 경우 접종 대상에서 우선 제외하고 추가적인 임상 결과 등을 고려해 접종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근 4월 동안에만 안디옥 교회 관련 확진자가 60명을 넘어섰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모든 교회에 대한 대면 예배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또 지난 24일 안디옥 교회 예배에 참석한 시민들은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집단 감염에 우려가 있는 장소와 시설에 대해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스 두폭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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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